야 너 뭐해 너 왜 자고 있어 어 야 나 갑자기 화장실 하고싶어 나 화장실 갔다올게 야 여기는! 어허 이거 뭐인거 여기는? 무슨 공간인고 매뉴얼 버튼을 눌렀고 끼기 획득 버튼을 눌렀어 여대장치 확성화 세상의 변화를 받아낸다 이 말은 모두 무시한다 이거 누가 써놓은거야? 어? 이 밑에 이건 뭐냐? 오 여튼 이거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거 누르면 안될거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정말로? 오 어디 보자 여기 보면은 파란 빨강 노랑선이 있고 음 일단 한번 여기 앉아서 지켜보도록 하자 수연이가 지켜달라고 했으니까 2000년 후 아니 얘 기다려도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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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누르고 있었네? 어? 안나갔어 안나갔어 역시 인내심 천재 어? 평화 엔딩 에? 뭐야 이게 엔딩 하나 본거야? 뭐야 이게? 아니 무슨 평화야 평화는 야 너 뭐해 아! 야 나 화장실 좀 아니 뭐 화장 야 데자비 아니냐? 야 어디가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어? 어? 뭐지? 여기 바닥에 불이 하나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개 엔딩을 일곱개 봐야되나본데요? 어? 그러면 이거 버튼 누르는거밖에 할게 없잖아 버튼 눌러 어? 으악! 뭔데? 이거 뭐야 어? 어? 어 이 딸깍소리 되게 불긴한데? 어? 뭐지? 이 레버도 엄청 누르면 뭐가 나오나? 아닌데? 음 일단 이 레버를 내리고금 버튼을 다시 눌러온거야 어어 뭐야 어! 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어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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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어? 어? 미안 그렇게 됐어 어? 어 compliance 화장실 아 넌 자꾸 화장실가 난 몰라 이제 일단 버튼을 한번 눌르면 얘가 나오는데 얘는 건들면 안돼 아주 그냥 이거 뿌셔 recogn worry 버튼을 여러번 누르면 어떻게 알까 안 터졌지? 안 터졌지? 별 being 없는데? 어 뭐야 오오 어어어 이게 뭐야 버튼이 세개가 있는데 저거랑 색깔이 똑같은데 파랑 빨강 노랑 오 순서제로 한번 해볼까 파랑 빠알강 노랑 어 어 뭐야 워닝 워닝 경고 경고 오 오 어..이..이..뭐야 이게 어? 레이버가 당기는게 있네 여기? 어..어..이..이건 뭐..어어? 오른쪽 위 아래 오른쪽 옆 아래 아니..나 제대로 못 봤는데? 오른쪽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아래? 어!어 됐어! 저거 뭐야! 오!어 칠각별 신이다!이거 뭐지? 아니 칠각별.. 아니..어..어 뭐야! 누가 나를 소환하였는가? 어..아..안녕하십니까 신님 나를 소환하였는가? 아..예예..제가..제가..제가 소환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은 우리 속을 부하하니 세계 멸망이 넘고 왔어 아니..아닌데요? 아닌데요? 방황하는 지구를 위해 이 몸이 찬성 세상은 너의 소환된 파멸으로 제건될 것이다 아니..아니..아니.. 거기 있는 자들은 주어진 곳에만 감성하며 어란하게 살아가겠지 아휴..아휴..아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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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세계매몽 안 원한다고 이 멍청아! 사망 엔딩 아하..아하..아하..아.. 너도 죽어..엔비씨야 너도 죽어라 수연아 수연아 가지마 제발 수연아 수연아 가지마 제발 제발 떠나지마 니가 가면 여기 망한다고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는 수연 뭐 어떡하라고 야 제발 가지마 화장실 좀 가지마 제발 하하..이 버튼을 어떻게 해야 해피엔딩이 나올꼬 잠깐만 하나 얜 아니야 계속 눌러봐 셋 넷 저것도 안 눌러 하나 둘 어? 뭐야 뭔가 푸쉬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 이거 뭐야 에? 이 토끼상자 뭐야 귀여워 수리용 공구 부술 수 있는 거 철블럭 에에? 뭔가 얻었는데 우와 야 근데 이거 공구하면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토끼 허허허 누가봐도 수연이잖아 귀엽네 이거 철블럭을 부실 수 있다는데 여기 철블럭이 이것도 철블럭인거 같고 이것도 철블럭인거 같은데 이거 부셔볼까? 흠 호 한번 부셔봐 오! 오! 우와 이 안에 레버있네? 자 부셔봐 잠깐만 레버가 오! 나 이거 색깔 어디서 봤는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여러분 이거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빨초파 보 노 주 핑 파 이거 이거네 오! 이거 순서대로 내리면 되나보다 나이스 역시 난 천재야 어디 보자 이거는 음 자 외우고 옵시다 빨초 빨초파보 노주핑파 빨초파보 빨초파보 노주핑파 뭐야 이건 또 아니요 넌 또 뭐해요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악마다 어 악마요? 아니 뭐한다 악마 상실의 머릿속을 보아하니 현재 나에게 영혼을 팔아서 이 세계를 멸망시키고 싶은 거고 아니에요 저는 이 세계를 좀 멸망시키고 싶지가 않은데 왜 그러세요 너는 이 세계를 멸망시켜주는 대신 나는 너의 영혼을 원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이 세계를 멸망 안 했으면 계약을 성립하도록 하지 나 이제 여기 들어가기 싫어 나 안 가 안 갈 거야 야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와 어 너는 안 가 화장실? 나는 안 가 화장실 많이 갔다 왔거든 아 진짜? 그래? 안녕 야 야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버튼 야 잠깐만 근데 여기도 철블럭인데 저기도 철블럭이잖아 저걸 부셔보자 여기 아예 이게 못다게 아 저거나 해가지고 어이씨 깜짝이야 둘 셋 넷 넷 네번에 저게 나오고 다섯 여섯 오케이 여섯 해 이거 공부 이게 나오니까 이거는 난 안 부셔 악마 나오니까 요거 요거 요것도 철블럭이잖아요 이걸 부셔 왜 왜 어 화면 부셔졌다 야 이러면 해피엔딩 아닐까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어이씨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쌓고 어 어 어 올라가 지네 오 대박 여러분 저는 속세를 떠나 이만 가도록 하겠 야 여기 근데 머리가 끼는디요 여기 부셔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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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들어가고 싶은데 머리가 오 됐다 오 됐어 고개 숙이니까 되네 여러분 저는 속세를 떠나 뭐야 이거 헉 헉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어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지 밖으로 이건 뭐냐 마지막에 어 뭐지 이게 엔딩 어 이거 뭐지 이거 관욕하고 우이하고 제트 이거 뭐 어따 쓰라고 어 무지개 엔딩인가 봐 이게 어! 아니 이것도 해피엔딩이 아니었어? 어 이것도 사망엔딩이냐고 살고 싶다고 살려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현아 니가 나가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여기 계속 앉아있어 너 여기 꼬도 좀 진짜 진짜 그렇게 말해? 진짜 그렇게 말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제발 어 알았어 그러면은 30초만 기다려 아아 아 알았어 기다릴거지? 30 29 28 아 사기꾼이? 으흐흐흐 일단 저것도 좋은 엔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버튼을 뽀셔버리면 어떨까? 이 뽀셔질 때까지 내가 누르는 거야 고장날 때까지 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자 이걸 뭐 뽀금 몇 번째까지 있는지 한번 보고싶어요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이거 활화살? 어? 활화살이 있네? 아잇 더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그냥 아니야 활화살?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뭔데? 이거 이게 설마 그건가? 어? 좋은거? 아닌가? 흠흠흠흠 활? 야 활 갖다 뽀셔버려 이거 아 근데 이거 무한 활이냐? 막 써도 되는 건가? 아 무한이네? 이런데 뭐 뿌실거 없어? 이거 화살 눌러 아니고 어? 어? 슈현이 이거 맞추... 아 슈현이 있었으면 이거 맞추는데 어떻게 알고 슈현이야? 이거 쏠 때가... 이거 맞출 수 있는 게 버튼밖에 없는데? 이거 맞춰보자 호잇! 어 안되네? 호잇! 어? 안맞네? 호잇! 안맞잖아? 엄마 어이 어이 저거 뭐 아니아니야야야야 눌리지 말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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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써지는데 이거? 이거 이거 쏘는거 아닌가봐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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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장... 야 고장났어! 버튼 고장났어! 버튼 뽀가지인거 봐! 과부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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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야 수연아 어디갔어? 수연아 어? 어? 야 화장실 야! 야 너 다 뜯겼어! 이거 너무 많이 누르면 고장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한게 활 밖에 없는거 같거든요? 그럼 일단 활을 만들어보자 활을 근데 어따 쏘는거야? 이 버튼이 아닌거 같은데? 음 일단 저쪽 공감 이쪽 공감 나올 때까지 눌릅니다 오! 한 열 번 정도에 나오는건가? 일단 활 화살을 분명히 어디다 쏴야되는데 이거 어디다... 포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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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el 이게 엔딩 마지막인거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옭 얍! 뭐야? 이게? 에? 오? 오 이거 아까 여기 봤던거인데? 관역 하고 Z 하고 위키 많나요? 관... 오오오! 맞았어! 맞았어! 오! 뭔데 이거는? 오 제발 해피엔딩 뭐야 이게 버튼 어디갔어 아니 버튼 부셔졌어요 무슨 엔딩이야 이게 아니 왜 나무 설마 마크의 기본은 나무 어 뭐야 왜 갑자기 소양 꼈어 여기 아니 얘네 왜 생기는 거야 나 가는 길에 아니 뭔데 이게 에? 아니 토끼도 있고 아니 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동문원 엔딩이야 뭐야 어? 어 뭐지 고대 회기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세상 멸망하고 그러면은 태초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거야 아 장난해 아 뭔 엔딩이야 이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엔딩 다 봤으니까 이제 보내줘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개 아직 눌러보지 않은 버튼이 있다 또 있어 버튼이 어딨어 네 눈? 아래가 영어로 뭐지? 아 아래 아래 다운 다운 뭔데 이건 버튼이 아니잖아 다운 다운 다운? 더 다운? 더 다운? 야 사기 칠래? 어 야 너 진짜 나 나간다 나 갈 거야 버튼이 영어로 뭐지? 버튼이 영어로 버튼이다 이거사 버튼 짠 뭐? 뭐가 짠인데 뭔뼈기야? 어? 뭐야?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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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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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아아 뭐냐 이게 찐 엔딩인가? 이거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유 정말 여러분 제가 아 이렇게 7개 그리고 히든 엔딩 수현이가 저 없애버리는 엔딩까지 8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 클로징까지 제작이 되었네요 대박입니다 좋아요가 영어로 뭐지? 라이크 버튼 라이크 버튼 어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돼 그거 마크판으로 한번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커맨드에 공을 들여서 제작한 만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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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